음악 자 교과목의 성격을 볼까요? 저희 강의는 초중고 학생 대상별로 기초금융지도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우는 중에서 금융교육 내용의 개념도 있지만은 그 개념을 포함한 게임을 금융게임을 어떻게 가르칠지 초등용 게임이 있고 또 중등용 게임이 있고 고등용 게임이 그 금융 내용 중에 중간중간에 게임을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더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게 구성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감만족, 오감만족 중요합니다. 오감만족 PPT 강의안을 어떻게 만들 건지 오감만족이 아주 중요하죠. 그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명예, 지금 명예 교수님이신데요. 그 교수님의 이름을 따가지고 55대, 38대, 그 다음에 7이 내용이다, 컨텐츠다.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주얼이다, 그 다음에 38%가 보이스다, 그 다음에 7이 컨텐츠다. 이 말을 한 메르비언 교수입니다. 본인 교수께서도 직접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비주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강의를 갑니다. 그런데 이 강사님이 생판 처음 보는 강사님이야,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K-POP에 있는 유명한 엔터테이너가 와서 강의를 해요. 자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로 이게 비주얼입니다. 그리고 38 목소리 먼저 이 과목을 들어가기 전에 금융교육의 OW1H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OW1H라고 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번 과목에서도 이런 OW1H 방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교육을 하되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누구? 대상자입니다. 학습자를 말씀드리는 건데 학습자에 대한 연구가 금융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주로 대상은 학생, 성인이 될 수 있고 취약자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교육이론에서 학생의 경우에는 페다고지, 성인의 경우에는 안따라고지라고 하는 구분된 어떤 학습이론이 있습니다. 취약자의 경우에도 취약자가 주부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족이든지 아니면 군인이든지 여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대상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맞는 맞춤형 교제가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칠 것입니다. 가르칠 것인가입니다. 무엇? 컨텐츠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과과정, 교과목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커리큘럼, 코스, 모줄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금융교육에서는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2010년도에 금융교육 표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금융교육 표준안은 금융교육을 해야 될 범위, 깊이, 방법, 성취기준에 대해서 나열한 것으로써 굉장히 이번 과목의 기준이 되는... 청소년 금융교육 지도의 방향은 중고교생에게 금융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시킴으로써 합리적인 금융생활과 금융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금융교육 담당자가 갖춰야 할 지식은 금융에 대한 개념과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금융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 이번 학기 강의의 주 교재는 청소년을 위한 금융경제 핵심 정리입니다.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에서 2014년 4월에 발행한 책입니다. 참고교재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우리가 통상 알경알경하는 그런 책입니다. 인터넷에서도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3년 3월에 발간이 됐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경제금융 이해력시험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주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에서 2013년 같은 해의 4월에 발간을 했습니다. 먼저 나라 경제의 흐름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가계와 기업이 경제 주체로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기업은 생산의 주체입니다. 가계는 소비의 주체입니다.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또 가공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 시장이 생산물 시장입니다. 가계는 이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을 하고 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내용으로 자금의 순환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얘기 하기 전부터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왜 금융이라는 것이 중요할까요? 최근에 이 금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금융은 우리 자본주의의 탄생과 함께 인간의 생활 속에서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데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요 좀 올해 과거에 빵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든 빵이 너무 맛있어서요. 그날 만든 빵은 모조리 다 팔리는 거야. 정말 인기가 많이 있나 봐요. 맛있나 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빵을 만드는 과정이 모두 수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하루 종일 열심히 이 빵을 만들어도 하루에 50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오는데 제가 빵을 더 많이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거죠. 50개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회사가 반죽을 만드는 기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큰 마음을 먹고 돈은 없지만은 그 기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돈은 부족하지만 누군가한테 제가 돈을 빌려가지고 그 반죽 기계를 샀어요. 자 그래서 빵을 만드는 과정이 한층 수월해진 거예요. 반죽은 제가 안 해도 돼요. 그 기계가 재빠르게 알아서 반죽을 잘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이후의 과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여러분 재무설계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재무설계는요. 일반적으로 인생에 재무 목표를 세우고 개인 재산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목표를 실행하고 달성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읽고요. 여러분들 재무설계가 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아 네 아직 멀었다고요. 네 당연하죠. 이제 우리 처음 배우는 단계인데 자 중요한 점은요. 재무설계라는 것이 이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즉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사례를 보면요. 소위 전문가에게 재무설계를 상담받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해야 하는 과정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재산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재무설계의 영역 당연히 아주 넓겠죠. 그래서 주식, 채권, 보험, 부동산, 세금, 상속과 은퇴. 자 정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끗지끗 아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재무설계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주제를 다루기는 하지만은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이 재무설계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강의 부분으로 복리계산과 목돈의 미래가치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의는 매번 여러분들한테 퀘스천을 주어지고 강의가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따라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퀘스천을 먼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 원을 연 7%의 수익률로 투자했을 때 하고 연 8%의 수익률로 투자했을 때 5년 뒤 또 그리고 30년 뒤의 결과는 각각 어떻게 다를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한테 먼저 던집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 강의를 우선 듣고 나신 후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답을 풀어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단리와 복리계산법의 차이는 이자의 재투자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자율을 얘기할 때는 흔히 단리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얻은 수익률이 재투자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한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여러분들 원금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수익률에 여러분이 투자한 기간을 바로 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복리의 경우는 여러분의 수익률이 매년 또는 매달 계속 재투자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원금에다가 1 플러스 수익률에 N승 즉 우리 고등학교 때 N승, 자승, 3승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수라는 걸 배운 적이 있는데 이렇게 1 플러스 수익률에 가로닥고 N승으로 곱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예를 가지고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투자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한번 읽어볼까요? 투자라는 것은 미래에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현재 소비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자 바로 이 말은 투자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출은 현재 이루어지지만은 그 지출에 대한 수익은 언제 발생하죠? 네 바로 미래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들은 현재 포기해야 하는 그런 소비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일종의 보상을 기대하고 있겠죠.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투자론의 분야는 바로 주식시장의 포커스를 맞춘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왜 하는 거죠? 네 그냥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면은 자기의 원금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고 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자를 받을 수 있죠. 자 그런데 굳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바로 지금 얘기한 투자론 그 정의에 따르면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투자에 대한 보상심리 때문입니다. 자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금융시장은요. 이미 금리가 0%에 가깝게 내려갈 것이라 그런 예측이 있고 자 우리나라도 이런 미국이나 일본처럼 그런 0%대의 금리에 접근할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우세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점차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과 같은 그러한 안전금융자산에서 돈을 빼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고 그러한 유동자금이 가장 크게 몰리고 있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주식시장입니다. 자 이 말은 내가 투자한 돈을 잃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때요?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자 주식...